여보 오늘은 당신이 닭을 좁게 좋아하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 최선이 묵고 힘내세요 자 아 해보세요 닭다리하고 닭날개 좋아하잖아요 당신 닭날개 내가 보고 남자에게 닭날개 먹으면 바람핀다고 묵지마라 칩니다 그래서 나는 닭다리만 묵습니다 여보 날개 먹으라고 당신 날개 좋아지네 날개 먹으면 바람 난나메 날개 먹으면 나는 닭다리만 묵이 되겠습니다 사과사하네 바삭바삭 구워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괜찮네 먹고 힘내세요 나일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 먹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술을 먹었었잖아 요새 어디 복근 걸리십니까 요새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뭐 어디 복근 걸리십니까 복근 뭐 대박 나갔어예 응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거는 뭔데 이거는 이거는 뭔데 호떡이 이런 게 있노 호떡입니다 이런 호떡도 있냐 호떡도 맛있게 먹으라 이게 무슨 호떡이고 모르지만 먹어보자 호떡이 맛있게 먹으라 한개 천원짜리네 호떡이 맛있게 먹으라 네 네 네 네 진짜 호떡이네 호떡이 이게 뭐지 이게 꿀이 막 탈탈탈탈 네 한개 한개 4,000원이라갖고 한개 천원짜리 천원짜리 오메 비싸네 아니 호떡 한개 천원짜리라 그럼 그 호떡 당신도 한개 먹어보세요 천원짜리 맛이 있겠죠 시식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줬어 난 콜라묵 마실게요 네 난 맥주 먹을게요 아 맥주 맥주 맥주가 왜 이렇게 거품이 많나 왜 이렇게 거품이 많아 왜 이렇게 거품이 많아야 됩니다 딱다리 내가 좋아하는 닭다리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먹고 힘내세요 앞으로 소리 하지 말고요 제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알라밤 호떡이 맛있네 호떡이 맛있어 응 알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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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음 음